어떻게 오셨나요? 아 네 뭐 딱히 원하는 취향이 있으신가요? 이상하고 재미있고 외롭지 않은 영화로. 네 뭐 좀 어렵긴 한데 한번 찾아볼게요. 머리카락 한 올씩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유전자 감식과 성향의 분석을 위해서 혹시 타이머가 있으면 손톱도 가능합니다. 그럼 모금까지 잘 좀 부탁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유학 중 두고 가는 남자친구를 위로해주는 이상하고 또 재미있고 외롭지 않은 영화 18세로. 영화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고객님만을 위한 딜리티드 컷 에디션까지. 보물 같은 영화들이 가득합니다. 고객님만을 위한 또 맞춤형 영화가 지금 대기 중입니다. 또 어떤 영화를 원하십니까? 잠시만요. 자주 가지는 중입니다. 동일한 강력에 실패가 드라마이터 소원으로 가질 수 있을 때 좀 더 힘내요. 감사합니다.